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술보가 술을 먹게 되서 다시 또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오늘 잠자다가 생각해보니 꿈에서도 청구장 먹방이 생각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청구장을 주문해 봤습니다 배달의 민족에서 주문했대요 이렇게 청구장 이렇게 밥이 도시락으로 이렇게 담아서 보내주셨네요 맛있게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찾아와줘서 반갑고 고마워요 구독,좋아요,알림,설정 부탁드려요 화이트 화이트 야, 화이트 말하는데 왜 고개가 나자빠져있어 안되겠구만,올라가 화이트 화이트 중국짱이 너무 먹고싶었어요 여기 해마하고 동그랑땡 밥이 찌끈찌끈합니다 뜨거워 뜨거워 으음 더 로스 비닐 고추냉이를 넣어줍니다. 고추 마늘 마늘 이렇게 올려서 먹어야 돼.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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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송구장이 짭짤합니다 짭짤하이 맛이 깨짭니다 아 나 여기 버터 버터 사와야 되겠다 버터에다 계란하고 비벼 먹어야 되겠다 오 딱이다 육수 대비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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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여러분들 맛있는 식사 하세요 건강하시고요 밥이 보약이예요 그래서 제가 밥을 많이 먹습니다 밥이 보약입니다 행복한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밥 먹어요 매콤달콤달콤 고춧가루 늦게 일어났지만 12시 다 돼서 일어났지만 그래도 이제 먹는 밥이 맛있네요 첫 끼고 점심시간이라서 그런가 맛있네요 맛있어요 콩 젓가락이 왜 색깔이 이렇게 변했어 얘는 빨갛고 얘는 연하고 색이 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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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콩 박을까 되려보면서 너는 나의 운명이야 나의 운명 술 너는 나의 운명과 사랑 나의 운명 마늘 너무 깊숙이 있어 자 오케이 음 음 음 미니 고춧가루 튀김 밥 다 먹었네요. 밥 좀 가져올께요. 나의 사랑, 나의 행복, 나의 기쁨. 여러분들 밥 퍼왔어요. 2차로 밥을 먹겠습니다. 마늘 올려가지고 바 Istanbul 낙지 육수 불빛 히비 고춧가루 행복하셔서 우리 모두 행복하셔서 자고 일러서 먹는 밥이 최고라구나 최고 옛날 소세지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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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고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하여 화이팅 마요네시아 뱅쌈 뱅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짠 짠 어 어떡해 넘천 잔을 들고 여러분들 만세행동 하세요 모자란 저를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평안히 오시길 기다리면서 화이팅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많이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건배 만세행동 하세요 화이팅